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갑자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. 내가 해결책을 알려줘. 스킨십을 안 하면 돼. 플러토드 기어내라. 오늘 역사학교를 휴강이다. 신규 선생님한테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겠지? 어르신! 확실한 건 넌 아직 신우여를 반도 모른다는 거야. 우리가 어떤 족속들인지도. 그 이상으로 정기를 뺏기면 위험할 수 있어요 당신. 올해 아주 잠시만. 거리를 좀 더요.